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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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야지 먹을 때. 안 먹어? 별로 안 먹고 싶어? 먹어도 되냐? 광고기? 안 고파? 광고기. 공진이 머리 옳지. 공진이 머리 옳지. ㅎㅎㅎㅎㅎㅎ ㅎㅎㅎㅎ 성 1차100은 평화로 serving 1차1찰로 750m 오징어 똥꼬는 얼마큼 빨간데? 맞아 진짜 되게 빨갛지 그거 바나나는 되게 달지 부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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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저기를 일어나서 구웠어 그랬어요? 네 네 네 네 아니 그럼 큰 모모는 오랜걸 아하하 지지해 진짜 무겁네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할머니 뽀뽀 그리고 할머니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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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잡고 귀잡고 뽀뽀 귀잡고 너는 귀잡고 이방으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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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또? 또 서봐 오유 아이고 셋이네 감사합니다 해야지 두 손으로 잡고 두 손으로 잡고 와 앉으신 줄에 같이해 너네도 같이해 같이 또 같이해 꼬리가 있어 꼬리가 있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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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받으셨어 고 고 고 고 달라받으셨어 고 가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1, 2, 3 아이고, 그래요. 아이고. 기부착고 뽀뽀. 또 기부착고 뽀뽀. 잘해. 이리와. 이쪽으로. 또, 이쪽으로도 와야지. 아이고, 아이고. 자, 비켜. 가만히 있어봐, 여기. 가만히 있어봐, 여기. 하나만 주세요, 하나만. 쇠집회다, 이거. 새빠빠다, 완전히. 칼이네, 칼. 아이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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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어린이집으로 돌아가셨네. 자, 이제. 봐봐. 다리가 또 물러나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의 아저씨. 하나 주변에 다행히. 우리 곰느냐, 지금. 바껏에다 싹. 되삐. 행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아이고, 일어나 와. 뽀뽀. 할머니하고도 해야지 민혁 이리와 할머니하고도 기부잡고 했어? 다시 기부잡고 기부잡고 할머니 기부잡고 음~~ 아이고 해밋떡 또 받아 민혁이도 뭐 그렇게 어려운 돈이라고 포켓에서 나오다 마다 아무거나 나와도 되는 거야 어머니 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건강하세요 어머니 내 집사는 왜 셀들 안좋아? 거기서 완전히 길어겠니? 또 다 내가 찍어주마 중고를 남겨야지 지원이도 해야지 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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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기원이 와 어 해 해 이리 와 해 와 삼촌한테 해다 해 복 많이 해 무릎 꿇고 네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우리 아이고 우리 기원이한테 그냥 제대로 받네 제대로 받다 그래 또 기원이도 세뱃돈 받아라 하하 기원아 세뱃돈 받아라 세뱃돈 받아라 머리에다가 이렇게 영길이 영길이 빨리 와 빨리 와 세뱃돈 받아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역바로 서 영길이 많이 받으세요 하하하 아이고 잘했어 세뱃돈 받아야지 용진이도 받아 용진이도 이거 머리에다가 이렇게 싹싹 문지르는 거야 요렇게 요렇게 용진아 큰 고모도 받으셔야 우리가 먼저 받았네 그건 거꾸로 가는 거야 지금 아이고 아이고 저리 귀여운 공간이 같애 아 어휴 용진이 잘하네 아 그래 우리 용진이 아이고 착하네 연습 많이 시켰네 언니 아하 그럼 그럼 공짜로 나가는 게 없다 오 이야 신사임당 나왔어요 하하하 또 용진이 했나 집에서 어 했어 그래 어휴 우리 기운이 기특하네 응 그래 이거 용진이한테 받아야지 용진이 빨리 와서 해라 한번 놀라 용진이 또 응 이모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앉으세요 어디 에어 에어 ㅋㅋ 아 응 편의점 에어 갑니다 으 아 에어 그 아 엔 에어 10 제품이다. 받아야지 그럼. 받아야지. 당연히. 제일 젊은 형이구나. 형이냐. 삼촌이구나. 삼촌이다. 셋이야. 그래. 그래. 같이 받으자. 자. 차려. 기훈아. 위에 봐. 삼촌을 딱 보고 스마일. 스마일하고. 하나 둘 셋.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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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똘똘하게 하네. 아이고 잘한다. 뽀뽀. 삼촌 뽀뽀. 뽀뽀. 삼촌 뽀뽀. 뽀뽀. 미야기도 뽀뽀. 뽀뽀. 저. 여기 삼촌한테도 뽀뽀. 저. 기훈이 삼촌한테도 뽀뽀. 기훈이 삼촌한테도 뽀뽀. 오. 저기. 기훈이 삼촌한테도 뽀뽀. 기훈이 삼촌한테도 뽀뽀. 뽀뽀하고 와. 삼촌 뽀뽀. 뽀뽀. 뽀뽀 받아. 볼만 돼. 볼만 돼. 뽀뽀. 엔토님도 뽀뽀. 뽀뽀. 아유. 몰아. 아이고 몰아. 아이고 몰아. 아이고 몰아. 다 됐어. 이제 한번 보도록 하하하하하. 한국이 이쁘네. 하얀 것이 너 이쁘다 야 돈벅이가 쉬울 줄 아냐 너네 했지 둘이? 우리한테 했지? 안 했지? 용진이는 이모 오세요 같이 받으라고 돈벅검으로 언니도 오세요 뭐 한 번 더 받는다고 아 그래요 알아서 제가 대표를 찍을게 대표를 찍는데 너는 우리 대연이 아니다 너도 같이 하는 대연이다 야 왕고무 옆에 앉아서 우리 많이 받으시고 소원 성취하시오 다시 가르쳐 아이고 잘했어 잘했어 만세다 만세다 2017년도 여기 앞에 앉아요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아빠 앞에 제이슨 이리와 앉아 영진아 여기와 할머니 앞에 와 여기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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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제이슨 일로와 할아버지 앞에 앉아 저 하자와 또 가운데 앉아 엔토니 할머니 앞에 앉아 일로와 일로와 할머니한테 와 여기 앉아 으쨰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끝났다 아이고 진짜 수고했네 세척고무 세척고무 어깨 한 번씩 다 두들겨 드려 확인 바로 눈이 많이 좋아 아이고 아이고 예 아이고 야 눈이다 우와 녹는 눈이 오고 응 녹는 눈이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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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아이고 어디 아하하 어머 저 한 분이 점심이 주네 빠이 해야 되겠네 어 빠이 얘는 지금 놔두고 온게 우와 우와 여기 여기 언덕이니까 다 한 번 내려가야돼 저쪽으로 가 제이슨 일로와 제이슨 이쪽으로 와야돼 이쪽으로 안손이 저 앞에 있다 안손이 아빠 차 간다 조심해 이쪽으로 와 어 이쪽으로 와 아빠 차 나간 다음에 뒤에 그거 있지 아마 와 와 형 이렇게 내리고 가는거 처음이다 야 그치 너무 멋있다 이치 네 안녕한다 할머니 안녕 할머니 바이 야 앤토니 할머니한테 빠이 해야지 저 위에 보이지 앤토니 할머니 저 위에 계시네 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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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할머니 저기 돼 할머니 저기 계시지 저기 저기 빠이 하잖아 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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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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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우와 이렇게 문사 어 앞에 누가 타 어 앞에 나갔다 어 네 또 봬요 네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 한번 엄마 어디에서 이제 어디에서 아 어 오 뭐 내가 내가 건널미니 너 내려주고 엄빠뻔 자녀 그랬뿌 아니야 가지마 저기 너네 나 어 어 어 어 어 으 으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